꽃사래요. 노을이에요. 노을이에요. 예쁜 꽃. 자, 오늘 노을이랑 제가 꽃팔로 나왔습니다. 더 높이 들어 보세요. 여기 노을이가 노을이랑 꽃사래 꽃팔로 나왔습니다. 우리 노을이에요. 예쁘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뻐요. 할아버지랑 꽃팔로 나왔고요. 그죠? 네. 할아버지 지금 판매 방송 해 볼게요. 할아버지랑 있을까? 안그러면 갈꺼야? 여기 할아버지가 방송할테니까 엄마하고 가서 놀아. 안녕하세요. 오늘 6시 4회전 안쪽 방송을 하고 제가 오후에 조금 시간이 남아서 판매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매 방송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소녀가 잔조출연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가는 재미죠. 잔조출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한 번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하루가 되었고 오늘도 일반 파리시 그동안 제가 야생에서 아누스멈하고 파리시하고 교배가 되어서 일반 레스트인데 색상이 다 다르게 나오는거에요. 오묘한 여기서 또 좋은 종을 골라 잡으시면은 빠르게 고른 좋은 좋은 종자를 잡으면은 꽃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꽃들이 나오는거에요. 정말 이것들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양에서 거의 판매를 안했던 그런 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은 아주 멋진 작품 일반 레스트인데 이거는 아마 산에서 채집을 했는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했는지는 제가 불투명합니다. 불투명해가지고 저한테 전해줄 때 쓰는 일반 레스트 자연교배종이라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뭐 요즘 사람들이 무리하게 많이 만들어내니까 어떤게 맞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한 4,5년 전에 이거는 일반 일반 레스트 일반 레스트를 하면서 채취종이라 하면서 했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은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는 않은데 어떻든 제가 저한테 전해질 때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하면 이 아이는 신화가 2개가 건강하게 붙었고 꽃에도 2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1번은 75,000원입니다. 2번 색상 보이시죠? 2번 진짜 깔끔하게 색상 좋죠? 일반 레스트 이래가지고 2번은 가격이 신화 1개 붙어가지고 5만원입니다. 여기에 붙으면 부양에서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거에요. 저희들은 어떤 산화의 상품에서 아니습니까? 질적으로 그걸 제가 어떤 식으로 꽃을 좋아하다 보니까 유목에 붙여가지고 오래오래 아니습니까? 그냥 식물이 반려식물이 될 수 있게끔 아니습니까? 그렇게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오랫동안 같이 절검을 줄겁니다. 절검을 줄기기 때문에 구매하셔가지고 잘 한번 키워보세요. 3번 3번도 여기에 쳐다보면 요거는 안어수몸을 좀 많이 닮았습니다. 안어수몸을 많이 닮았는데 일반 레스트 일반 레스트 이라가지고 3번 5만원입니다. 신화 건강하게 났습니다. 건강하게 나가지고 꽃도 많이 닿았습니다. 그죠? 많이 닿아서 한동안 즐거움을 줄겁니다. 요것도 유목작품 멋있죠? 그죠? 유목작품 하나가 아니습니까? 제가 한개 한개 심사껏 해가지고 그냥 딱 제대로 해가지고 유목이 제가 한게 아니고 일반 태국에서 다 일해가지고 타일랜드 해가지고 받아보시면 다 상포가 다 붙어있을겁니다. 그리고 4번 4번은 꽃대가 4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일반 레스트 중에서 꽃이 조금만 있으면 밝은 색이에요. 밝은 색이라가지고 요것도 꽃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타일랜드 상포가 그냥 들어갈거에요. 유목을 우리 태국에서 저는 한개 한개 수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격이 요거는 세척이라가지고 꽃대 3개 달아 1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이 10만원입니다. 4번은 꽃이 좀 특이하게 펼겁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도 3개인데 신화 꽃대 3개에요. 이것도 신화 가 3개 나오면서 꽃대도 3개인데 요아이는 색이 진한 레스트에요. 이게 파리시에 가까운 레스트에요. 그것도 제가 보면 굉장히 아니었습니까? 뭐 유목 좋죠? 유목 좋고 그 다음에 6번 일반 레스트인데 여기에 색상 봐보세요. 이게 색상이 좀 어무엄한 색상이 나올거에요. 요거는 지금 꽃은 그렇게 많이 달지는 않았지만 요아이를 선택하시는 것 같으면 저는 이 아이를 꼭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일반 레스트 8만원인데 요거는 색상이 조금 다르게 핍니다. 요것도 그리고 7번도 요것도 일반 6번도 일반 레스트인데 8만원인데 여기에 부작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멋있고 그 다음에 7반 일반 레스트도 일반 레스트 한번 봐서 진화 건강에 놨죠. 요게 꽃대 두개 안 있으면 쫙 물었습니다. 그죠? 이것도 색이 아주 진한 색이에요. 진한 색이고 7번이 일반 레스트 75,000원 8번 일반 레스트 일반 레스트 8번 일반 레스트 75,000원이에요. 요것도 제가 보면 색이 진한 종이에요. 요거 75,000원인데 요것도 신화 두대 건강하게 놉니다. 9번 일반 레스트 75,000원이에요. 75,000원인데 1개는 신화가 4개 나오고 있습니다. 신화 나오고 꽃대는 2개인데 신화가 4개 붙었습니다. 그리고 10번 10번은 이제 우리 바구리에서 달았는데 일반 레스트인데 꽃대가 4개에 신화가 바글바글 많이 붙었습니다. 요것도 신화가 좀 건강하게 많이 나올거에요. 물 받으시고 나서 물을 안 받고 하는것 때문에 꽃대 많이 붙었습니다. 그죠? 요거는 짧다만하게 그렇게 돼가지고 예쁜 꽃들 아마 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레스트 요것도 꽃대 3개가 붙었습니다. 신화가 나오고 있고 일반 레스트 여기에 보면 꽃대가 3개에 붙어 있고 꽃 많이 붙었습니다. 요것도 꽃이 많이 붙어 가지고 꽃대가 많이 붙었습니다. 세대에 붙어 가지고 꽃이 건강하게 나올거에요. 한번 봐보세요. 신화 많이 붙었습니다. 일반 레스트 요거는 밝은 톤으로 아십니까 세미 알바 비슷하게 그렇게 피울거에요. 그죠? 여기에 건강하게 신화가 있으면 쫙 두개 붙어 가지고 3개 나오네요. 신화가 3개 나오는데 아마 멋진 꽃이 될겁니다. 12번 슈퍼붐입니다. 13번 슈퍼붐입니다. 이것도 10만원 슈퍼붐입니다. 이곳도 건강하게 나오고 아닙니까? 이것도 쳐다보면 꽃이 아닙니까 크기 동글동글하게 아닙니다. 그리고 13번 은 10만원 입니다. 14번 그죠? 10만원 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꽃이 지금 막 한참 개화를 하려고 지금 요것도 꽃이 동글동글한 꽃이에요. 그냥 맥꽃처럼 많이 쓰면 그렇게 동그랗게 필거에요. 아마 14번 14번 도 신화 2개 건강하게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 꽃 많이 붙었고 15번 일반 레스트도 10만원 입니다. 신화 3개 붙어 가지고 꽃대 2대 물었습니다. 그죠? 이게 아주 예쁘게 그죠? 예쁘게 아 꽃대 3개 붙었네 꽃대 3개 붙었습니다. 여기 봐보세요 1개 2개 3개 그죠? 아유 이거는 예쁘네 어 16번 일반 레스트도 안있습니까? 요거는 신화가 안있습니까? 안에 속에 바글바글 했습니다. 여기에 저도 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7개 붙었습니다. 7개 8개 붙었습니다. 신화대 신화대 8개 8개 붙었는데 꽃대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6대 20만원 입니다. 요거 한번 봐보세요. 이것도 아주 좋은 품종이에요. 좋은 품종이에요. 꽃이 따글따글라 이렇게 붙는 아이들이라 가지고 일반 레스트 17번 일반 레스트도 신화는 많이 붙었습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12만원 꽃대는 3개입니다. 꽃대는 3개 있습니까? 붙었습니다. 그죠? 12번 그래하고 요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에 12번이 아니고 12번이 아니고 17번입니다. 17번이 12만원입니다. 17번 그 꽃대 3대에 신화 5개 5개 붙었습니다. 요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18번 슈퍼붐입니다. 18번 10만원입니다. 이게 신화 한번 봐보세요. 신화 건강하게 붙었죠. 건강하게 붙고 이 바구리에 당겨져 있는데 꽃들 2개 모아 보겠습니다. 꽃이 많이 붙었습니다. 꽃이 많이 붙었습니다. 18번이 슈퍼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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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입니다. 19번도 슈퍼붐 입니다. 신화 보이시죠? 신화 2개 건강하게 보일거에요. 건강하게 붙어 가지고 꽃대 한번 봐보세요. 꽃대 꽃대 바글바글 했습니다. 꽃대가 1개 2개 4개 1 2 3 4 5 6 7 7 8 9 10 11 11 12 13 14 15 17 19 19 10 19 20 14 19 20 20 20 20 20 20 이래가 꽃이 많이 붙었습니다. 이제 지금 꽃보고니가 뜯고 나왔는데 20번은 꽃대가 신화대가 3개에요. 3개고 꽃대는 2개입니다. 요것도 10만원이에요. 21번 숲부품도 여기에서 신화가 2개 건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화가 여기 보이시죠. 신화가 건강하게 나옵니다. 신화가 2개가 건강하게 나오네요. 아 여기에 꽃대도 한번 봐보세요. 꽃대. 여기 반대편에 꽃대 있습니다. 꽃대 있고 숲부품 10만원입니다. 21번. 22번이 숲부품인데 색배니가 온거에요. 색배니가 와가지고 약간 다른 데 보다는 조금 대공이 약합니다. 약한데 꽃은 지금 많이 붙었습니다. 요것도 제법 많이 붙었습니다. 요것도 받고 나서 얼마에 있어서 있습니까 바로 피게 될 거에요. 피게 되고 요거는 신화가 몇 개 넣어놨으면 하나 둘 셋 네 개. 4개가 지금 현재 붙었습니다. 신화가. 4개 붙었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시면 아주 예쁜 꽃이 필거에요. 그러고 이제 숲부품 전형적인 숲부품인데 안어수무윰을 많이 닮았던 그런 숲부품이예요. 숲부품 안어수무윰을 많이 닮았던 아이예요. 요것도 23번 10만원 이예요. 23번 10만원인데 요것도 꽃은 많이 붙었는데 아이고 저희들이 택배 보내기가 지금 많이 상관없습니다. 요것도 길이가 한 65cm 정도 65cm 정도 그 정도 대역박을 하기 때문에 23번은 23번은 10만원이예요. 요게 보면은 신화도 아주 건강이 나고 꽃도 많이 붙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또 우리 여기에 터치 오브 글래스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필리핀을 통해서 다른 일반 터치 오브 글래스는 이제 들어 놓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요애들은 직립성 꽃이 안있습니까? 다른 숲부분보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큰거 이제 여기에 이제 들을때 채취종이라 채취종 이라고 해 가지고 들었는데 뭐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쵸 채취종 이라고 들었는데 요 저다보면 신화도 3개 놓고 터치 오브 글래스 요게 제가 이때까지 애장품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에요. 요거 팔기 좀 아까운 품종을 저희들이 나무에 붙이려고 하다가 이번에 이래 가지고 하나 더 내보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아마 예쁜 꽃이에요. 여기는 꽃이 피었습니다. 요거는 올해를 생각을 하네요. 내년에 안있습니까? 이 대박이 될 그런 아이들이 요것도 이 채취종 이에요. 필리핀 채취종인데 여기에 보면은 신화도가 보시면 보이는 대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났습니다. 다섯 개 나가지고 내년에 이제 꽃 대박이 되겠죠. 안어수문 가격이 채취종. 안어수문 15만원 입니다. 슈퍼붐 여기도 꽃이 엄청나게 요것도 밝은색으로 밝은 톤 안있으면 그냥 하얀색이 안있으면 닙에 진한거만 고른색으로 필거에요. 여기에 이제 시커멓게 때가 묻은 종들이 보통 그렇게 피드라고 아주 이제 이래 가지고 이제 조금 색상이 밝게 피드라고요. 요것도 지금 26번. 26번이 10만원이에요. 10만원이에요. 슈퍼붐. 요거는 이제 지금 꽃대를 맺기 시작합니다. 27번. 27번은 이제 신화도가 이만큼 컸는데 여기도 지금 쳐다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요쪽에는 꽃이 크고 요쪽에는 꽃이 좀 작아졌으면 두 개가 분리되어 나니까 아니습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어 조금은 이거는 한 개 먼저 보시고 나면은 또 다음에 다음에 바로 이태로 피겠죠. 신화도 건강하게 많이 자랐습니다. 27번도 슈퍼붐 가격 10만원. 여기에 안어서 보면 채취종. 그죠? 채취종. 여기에 가격 몇 번이고 28번. 28번은 채취종 해가지고 신화 두 개 나오고 꽃이 지금 피었습니다. 색상이 예쁘죠. 그죠? 채취종. 요거는 누가 아직까지 손도 거세하지도 않았던 요거는 이제 채취종이고 쭉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제가 그 1번부터 품종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시습니까? 그 영상 다시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네스트 1번. 1번인 가격이 아니습니까? 가격이 이 꽃 때 이제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 7만 5천원. 일반 2번 꽃 피었습니다. 5만원 부작입니다. 3번 일반 네스트 부작 5만원. 4번 일반 네스트 이 색상 변이가 일어나는 거 10만원이에요. 새초. 또 5번 네스트 7만 5천원이에요. 꽃이 지금 세 군데 세대가 나왔습니다. 6번 일반 네스트 8만원이에요. 요거는 요것도 색변이에요. 8번. 여기 다른 거하고 색이 틀리죠? 6번이 8만원. 7번이 일반 네스트. 이것도 신화 건강하고 안 있으면 꽃 달아 씁니다. 7만 5천원. 그죠? 9번 일반 네스트 신화가 많습니다. 신화가 1, 2, 3, 4, 5개. 일반 네스트 7만 5천원입니다. 신화가 5개입니다. 10번 일반 네스트 꽃대가 4대입니다. 일반 네스트 보이시죠? 꽃대 4대. 일반 네스트 7만 5천원이에요. 12번 수부음입니다. 신화 2대에다가 꽃대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죠? 꽃대가 바글바글 했습니다. 신화 2개. 13번이 수부음. 그죠? 요거는 매화판으로 안 있습니까? 그렇게 둥글게 피는 아이예요. 요거 꽃대가 꽃대가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죠? 꽃대가 바글바글 했습니다. 신화 2개. 13번이 수부음. 그죠? 요거는 매화판으로 안 있습니까? 그렇게 둥글게 피는 아이예요. 요거 꽃도 많이 붙었습니다. 요게 13번 일반 수부음. 14번 일반 네스트 꽃이 막 피기 직전입니다. 내일 되면 아마 필 것 같습니다. 요것도 14번 일반 네스트 10만원. 15번 네스트 일반 네스트 신화대 꽃대 세대에 신화대 지금 3개 나오고 꽃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죠? 10만원 이에요. 20번 네스트 가격 20만원 이에요. 이게 신화대 하면 바글바글하고 꽃대 바글바글하고 일반 네스트 아주 색이 진한 색이에요. 17번 네스트 일반 네스트 20만원 요. 요것도 신화가 아니었습니까? 4, 5개 붙었습니다. 요것도 꽃대 많이 붙었습니다. 꽃대가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리고 18번 슈퍼붐 가격 10만원이고 신화대 건강합니다. 꽃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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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꽃부터 한번 봐보세요. 꽃 많이 붙었죠? 18번이 10만원. 19번도 이렇게 가지고 꽃이 한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30에서 40종이 붙을 겁니다. 요게 10만원. 19번. 20번 슈퍼붐도 꽃이 아니었습니까? 그 정도는 필거에요. 필건데 요게 20번 가격 10만원. 요것도 신화 2개. 21번 슈퍼붐도 신화대 2개에다가 꽃다 아니었습니까? 지금 붙어 가 있습니다. 22번 슈퍼붐은 10만원인데 요거는 색상이 조금 다를거에요. 이게 일반 신화는 많이 붙었습니다. 신화가 4개 5개가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내년에 기대범. 요거는 색상 변이에요. 슈퍼붐. 또 23번도 예대인데 요것도 꽃이 돼가지고 색상 변이가 일어났던 거에요. 일반 슈퍼붐. 그죠? 요것도 10만원. 10만원이고. 24번. 터치 오브 글레스 채집종. 요거 20만원. 가격 20만원이에요. 채집종 20만원. 요거는 보통 보시면 알겠지만 직립으로 서는 아이들이에요. 여기에 직립으로 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꽃 많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채취종 안어수붐 15만원이에요. 요것도 신화대가 1개, 2개, 3개, 4개, 5개. 5개 붙어서 올해보다 내년이 대박이겠죠. 5개 꽃이 지금 피었습니다. 꽃 색상 한번 보시겠어요? 꽃이 색상 화려합니다. 그죠? 26번 숯부분인데 요거는 밝은 색으로 아마 필거에요. 이게 까만 대공이 대가 묻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잼알바 비슷하게 이렇게 피는데 꽃이 굉장히 크게 필거에요. 요게 26번 숯부분 10만원이요. 27번, 27번도 여기에 보시면은 밝은 색상으로 돌아올거에요. 요게 밝은 색상으로 돌아와 가지고 신화 많이 컸습니다. 요거는 꽃 한번 일주일에 10일에 보고 그 다음에 또 한달 있다가 꽃보고 이런거는 오랫동안 꽃보고 했죠. 27번은 가격 10만원입니다. 신화 건강하게 올라왔습니다. 28번 채취종, 28번 채취종 그죠? 요게 가격이 얼마에요? 20만원. 신화 2개 나오고 현재 지금 꽃이 이렇게 피 가지고 있는 상태에요. 굉장히 예쁜 향이 말도 못하게 좋습니다. 옆에 쓰니까 정말 좋은 향이에요. 가지고 요거는 받으시는 분들은 가지고 가셔가지고 저면대로 물을 한번 다 주셔야 됩니다. 주셔가지고 많이 주면은 위에 꽃 봉우리에 주시면은 꽃이 낙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저면대로 아니십니까? 물을 한번씩 담가 가지고 주시면은 많이 주지 말고 아니십니까? 그죠? 한 종이컵, 두세컵 정도로 해가지고 두컵 정도로 해가지고 하던지 안 그러면 섬에 올라가도록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별 무리 없이 잘 자랄겁니다. 또 내일 아침에 내일 오전에 오후에 다른 거 이제 조그만하게 조그만한 거라면 아니십니까? 방송을 하게 될지 저희들이 농장학창공사 때문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될지는 안 되겠으면 제가 가급적 이래가지고 묶음 배송일을 해 갈 수 있게끔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또 방송이 되면은 내일 오전에 저희들이 방송을 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거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늦은 시간 오늘 오후에 조금 늦게 했는데 밤늦게라도 아니십니까? 전화 구매 문의 신청 많이 주시고 이 전화 아시죠? 010-3661-6962 이렇게 문자를 주세요. 문자를 주시고 거기서 모든 걸 아니십니까? 문자 전송 받아 가지고 다 이래 가지고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그쪽으로 그 많은 구매 문의 주시기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또 하루 무사히 잘 이래 가지고 마치고 보람차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도 편히 쉬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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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